개미도 밟지 마라. 왜 떠들었나요? 한 사람의 마음을 흉터를 피노물을 흘릴 때 자연 본인이 한다는 행동은 뭔가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럴 정도로 어제 이런 커뮤에 이걸 올리셨죠. 정말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이걸 올리셨잖아요. 정민이 아버지 이대로 계실 건가요? 정민이 파리 악용하여 한강 손정민 사건이 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오늘 밤 7시 특별 방송이고 구독자와 스패너 회원들 사건 해결 미끼로 돈 갈치 혐의를 포착했고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커뮤에 올리는 거야.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올렸을까? 썸네일에 또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야. 한강 사건 유튜버 사기 행각. 그런데 이 아재도 보면 약간 좀 억으로 잘 걸죠? 한강 사건 유튜버 사기 행각. 구독자에게 돈 1,400만 원을 갈치. 피해자 여럿 있어. 니은 리얼. 그럼 우리는 피해자 여럿 있어. 이 나라.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나는 이게 누군지 몰랐지. 너네들은 알았니? 난 이게 누군지 몰랐어. 느낌 아재도 그냥 1,400만 원 갈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거를 아마 4시쯤. 1,400만 원을 갈치. 이걸 딱 올렸는데. 이 사진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범인은 알 거 아니야. 피해자랑 범인은 이걸 알 거라고. 이게 누군지. 그렇지 않아? 내가 방송을 봤어. 그랬는데 느낌 아재가 범인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 범인의 행동 패턴은 쫙 다 말씀은 하시는데. 범인을 안 알려줘. 나는 모르지. 니네들은 알았니? 나는 모르지. 근데 범인이 있잖아. 자백을 했다. 어쩜 좋아 이 찐따 새끼가. 자백을 안 거야. 당당하지 않으면 고소 안 합니다. 고소하면 제가 무거짓인데. 이걸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나와가지고. 전 누굴 특정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내용이 특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패너 얘기 있고. 무슨 구독자 얘기 있고. 사건 해결 어쩌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정민 아버님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나방은 제가 안 봤지만. 만약에 정말로 나는 특정한 거 아니야. 나는 특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 어이가 없습니다. 특정은 안 한 거야. 약간 무슨 라방 할 때 특정한다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어떤 거냐면. 느낌화 제가. 4시에 저거 이걸 올렸어. 1400만 원. 1400만 원. 이게 있어. 이거 빌린 사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사기꾼 한강 유튜버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 그랬는데. 범인은 알 거 아니야. 범인은. 이게 올라가자마자. 이게 올라가자마자. 이게 올라가자마자. 이 피해자한테. 이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이. 전화를 한 거야. 너 그거 느낌한테 왜 말했냐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전화도 피하고. 뭐 오만 거를 다 피했는데. 전화해서. 그날 갑자기 돈을 붙여준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날 갑자기 돈을 붙여준 거야. 이제 그러면은. 누렁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지금 느낌화 제가. 4시에 저거를 올렸잖아. 한강 유튜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저거를 올렸잖아. 그런데. 라방이 7시며. 그 전에 지가 돈을 갚아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가. 내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누렁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가 저거 올라가자마자. 돈을. 갚아버렸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느낌 아저씨가. 명탐정 코난이라니까. 그걸 머리를 쓴 거야. 그러니까. 누렁이가. 지풀에 놀래가지고. 빨리 갚아버리고. 느낌이가. 나를 특정해가지고. 1400만원 사기 칠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거를 명회로 넣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돈은. 피해자는 이미 돌려받았어. 전액을. 느낌은. 저걸 방송을 하긴 했는데. 끝까지 누구라고 말은 안 했던 거야. 누렁이가. 되게 놀란 거야. 말을 해버릴 줄 알고. 돈을 어디서 또 누구한테 빌렸던지. 아니면 또 사기를 또 쳤겠지. 맞춰서. 피해자는 돈을 돌려줬는데. 지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웠겠어. 물론 돌려둬야 될 돈인데. 사기꾼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지 딸아는 지가 벌은 돈인데. 땀 흘려서.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느낌 아저씨가 머리를 잘 쓴 거야. 일단 겁을 주고. 나 이거 다 풀어. 니 거 이거 불어버린다. 이러니까. 쫄았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빌린 돈을. 돈을 돌려줬어. 그래가지고. 느낌이 니가. 7시에. 1400만원이라고. 누렁이가 그랬다고. 말하기만 하면. 난 너를 명회로 고소하려 그랬는데. 느낌 아저씨는. 싹 다 얘기했. 하면서도. 누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지가 밤에 고백을 해버렸어. 오늘은 지금 내용이 특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패너 얘기 있고. 무슨 뭐. 구독자 얘기 있고. 사건 해결 어쩌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정민 아버님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나는 특정한 거 아니야. 나는 특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 어이가 없습니다. 특정은 안 한 거야. 조론 씨 아까 영상 봤죠. 나를 특정을 안 했다고. 아 이건 특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는 지금 분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느낌 아저씨가 너무너무 머리를 잘 쓰신 거야. 사기꾼을 속인 거야. 자기가 근거가 없어. 느낌 아저를 고소할 근거가. 특정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고소를 해. 욕은 했지만 누구라고. 그러니까 지가 지금 황당해서 저러는 거야. 지는 괜히 돈만 뜯긴 거야. 아 지 기준에선 뜯긴 돈이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한 건데. 지 기준에선 뜯긴 돈이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사건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저 아재가 약간 좀 저리. 어떨 때 보면 좀 헐렁해 보이는데.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심리를 파악한 거야. 누렁이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이장님한테 사기당한 거지. 지풀에 쫄아가지고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돈을 다 돌려줘 버린 거야. 근데 뭐 느낌 아제도 못 잡고. 돈은 돈대로 돌려줘 버리고. 그러니까 지는 지금 계속 특별 후원. 특별 후원. 통장에 바로 넣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특정이 돼 버렸잖아. 지가 말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 아 그 사기꾼이 느낌 아재가 말했던 사기꾼이 누렁이구나.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느낌 아재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면서 그 사기꾼이 했던 짓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그거를 아 누렁이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구나. 라는 또 공부가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사기당했어 누렁이 느낌 아재. 느낌 아재 방에서 다들 보시고 오셨겠지. 하지만 또 내가 하면 또 특별한 재미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넌 같이 보는 거야. 사건 해결을 미끼로 접근을 한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누렁매매들이 하도 세뇌를 당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나는 어디 높은 사람하고 친하고 어디 높은 사람하고 친하면. 그 후광효과를 인해서 이 사람들은 누렁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 왜냐하면 대법관도 우습게 보거든.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뭐더라. 하여튼 좀 세요. 왜냐하면 변호사들 자기들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인 아 그래 이게 좀 해결해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무슨 국밥 한 그릇 이라든지 커피 한 잔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음식 대접. 이런 거는 변호사급 위반으로 안 보거든. 근데 상식 이상의 금품 향응 제공은 변호사급 위반으로 본다고.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달라지는 못하니까 돈 대여 형식을 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러나. 그리고 어디를 가서 밥을 먹 이러더라도 자기 돈 절대로 안 쓴대. 구독자들은 돈을 내게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한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또 피해 사례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눈으로 보잖아. 버채치 얼마 들어가고 후원금이 얼마든지 그걸 보잖아. 그걸 믿는 거야. 그런데 안 갔거든. 내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주식 있지 않니 펀드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남편이 있는 분도 계신데 혼자 사는 사람을 좀 노리는 게 있대요. 나이 많고 뭐 잘 모르고 그냥 미국 좋아하고 영어 잘하면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그런 나이대들이 있으시잖아. 그런 분을 좀 노린대요. 그리고 3번 이거 내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3번은 마치 본인 동마장 윽박지르고 편치. 그리고 4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갚는 방법을 무기한을 요구한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있잖아 봐봐. 갚는 방법을 무기한을 요구하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좀 기한이 긴 거를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그거 그냥 무기한으로 좀 빌려줘. 이러면 친구 사이에 그러면 알았어 이러면 그러면 뭐 무기한이면 1년 아니면 2년, 3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려주잖아. 진짜 친한 친구는 10년까지 보겠지. 근데 갚는 방법을 무기한으로 딱 정해버리면 법률적으로는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걸 방법이 없대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되는 거래.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기한이면 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재산 압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대요. 난 또 그건 몰랐네. 그게 근데 항상 갚는 방법은 무기한으로. 또 3번째 한번 볼까요? 자 3번째 나오죠. 대부분 혼자 계시는 주부를 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왜? 혼자 계시면서 물론 좀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누룽이 방에서 슈퍼챗을 쏘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걸 노리는 거야. 대부분 혼자 계신 주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의논할 데가 없어. 나도 여자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여자들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겁을 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의논할 데가 없어. 마음 편하게. 근데 남자들은 또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까이크 괜찮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의논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형제나 친척 있어도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정민이 아빠를 내세우고 연결된 척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민이 아빠랑 이 사람이 한 두어 달 연락이 끊어졌었어. 근데 맨날 이 앞에 자기가 무슨 기소유의 사고 치는 바람에 정민이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서 이제 그걸 제목에 쓰기 시작했어. 이제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올렸죠. 뭐 정민이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카톡 자체를 했는데 정민 아빠가 딱 한 줄 보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식사는 잘하세요? 이래 보내도 네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은 보내실 뿐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되게 연결된 척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보면 있잖아 한강 사건을 위해서 실제 한 일은 없어요. 3번 왜냐하면 3,3,1을 처음 발견한 거는 단코였고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죠. 누룽이 같은 경우에는 3,3,1이 완전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3,3,1은 완전 무죄라고 안타깝지만 답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난 4번 이걸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유튜버들을 왜 저렇게 공격할까라 해서 난 생각을 해봤거든. 왜 저 사람이 다른 유튜버 자체를 철저하게 저렇게 배제하고 공격을 하는가. 근데 이게 보니까 선동이야. 선동 선동해서 구독자들을 자기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보호해야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구독자들은 화가 날 거란 말이야. 사람이 화가 나면 돈을 더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받으면 쇼핑 나가면 평소보다 두 배 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남돼지는 예전에 지가 딴 유튜버하고 싸웠을 때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그 딴 남자들이 막 이상한 식으로 접근을 해가고 여자 혼자 살면 돈 털리기 딱 좋아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뼛속까지 사기꾼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아시겠어요. 우리 고은님들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그 느낌 아재가 누룽이한테 사기를 쳤다. 아니 나 느낌 아재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작업이 너무 깨끗해. 저 아저씨 무슨 원래 저런 작업하던 분인가? 아니 너무 깔끔하게 누구도 피해를 안 받잖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았고 그냥 그 황된 거는 누룽이 밖에 없잖아. 명탐정 코난이라니까 코난 느낌이라니까 내가 코난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건 유명하죠. 타 채널 보지 못하게 한다. 제 챗방에서 채 쳤다고 바로 광태 당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너무 웃겨. 아니 나 어찌보면 좀 귀여워. 요즘에는 약간 귀여워질라 그래. 누렁이가. 아 아 그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봐. 그 푸틴 테이크 푸틴 테이크 푸틴 테이크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갑자기 새벽 도둑 라방을 해. 막 그거를 나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 먹잇감 발굴. 왜냐면 약간 스패너들이 없는 시간에 좀 해야지 약간 좀 뭐 좀 말랑말랑 그런 느낌인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냥 방구석에 원래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3번 처음엔 유족 입장이 아니었어요. 3, 3, 1 완전 무죄. 유족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타인 계좌를 빌리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한대요. 아 나도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에 있잖아. 갑자기 막 전화를 한대. 그러면서 자니? 막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니? 새벽에 뜬금포 막 자니? 이러면서 그런데 너 나한테 통장 좀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전화를 하다. 빵 터졌는데 아니 보통은 그런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별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낮에 막 낮에 수시로 만나고 이러지도 않은 사람인데 밤에 살짝 전화해가지고 사랑의 미러도 아니고 무슨 자니? 이래놓고 너 혹시 나한테 통장 좀 빌려줄 수 있니? 이런 말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한대. 이제 그것도 되게 웃겼고 또 한 건 어떤 거냐면 어떠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밥을 시켜놨어. 그 배달이 왔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 누룽이한테. 여보세요? 그러길. 아 지금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 지금 밥이 와서요.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막 그럼 보통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끊잖아. 근데 그때부터 그냥 막 그 말을 무시한 채로 막 말을 하더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해. 사회화가 덜 됐다고. 사회화가 덜 됐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아니 그건 중학생도 그렇게 하겠다. 아 나 지금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럼 식사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50 넘은 사람이 아니 무슨 자기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이쪽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 어쩜 그런 식으로 하지? 난 그 그 자니 그 공격이 너무 웃기지 않아. 자니 근데 너 통장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혹시 자니 해놓고 돈은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더냐고. 그래서 돈은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던데 새벽에 있잖아. 새벽에 돈이 필요한 밤에 돈이 필요한 거는요. 다 나쁜 일이야. 아주 나쁜 일들이에요. 봐봐. 밤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우리 고은님들 상심으로는 밤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무슨 일일까? 밤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다 큰 일이야. 일단은 병원이에요. 두 번째 경찰서야. 밤에 돈이 필요한 거는 급하게. 그런데 조금 소액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자들 사러 가는 그런 데 있죠. 술 마시고 남자들이 이제 막 그렇게 현금. 이제 그거는 밤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전부 다 나쁜 일이에요. 무조건. 좋은 일이 없어. 자니 이래놓고 혹시 너 밤에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한테는 없었대. 그랬니?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자니 해놓고 밤에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잖아. 새벽 2시나 3시. 그러면 100% 나쁜 일이야. 그런데 누렁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니면 뭐가 하나 또 있냐면 도박이에요. 도박. 불법 도박. 불법 도박이에요. 그런데 누렁이는 가능할 수도 있어. 워낙 성적으로 좀 물러나니까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자니 해놓고 돈 좀 있으면 빌려줘. 현금 빌려줘. 이래놓고 설마 그 돈을 ATM에서 뽑아가지고 여자 사러 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일에 누렁이가 새벽에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그건 불법 도박이에요. 100%예요. 내가 들은 게 있어. 자니? 너 통장 좀 빌려줄 수 있어? 일단 영상을 만들어줄게. 자니? 너 통장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제 막 그러고. 5번. 이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5번 이게. 자, 이 5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 시 윽박을 지르고 주눅 들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 사람이 보면 아니, 저게 미친 사람인가?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내가 지한 화냄을 당할 이유는 내가 없는데 쟤는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훈 기자 유튜브에서 그 쌍욕을 다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벌벌 뜰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세뇌를 당한 거야. 이 사람 매맞는 아내 증후군 비슷하게. 왕자병이 좀 있잖아. 누렁이는 일반 사람은 있잖아. 대화 시 윽박을 지르고 주눅을 사람을 주눅을 들게 하면 이게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누렁매미들은 그걸 무서워해. 아니, 그러니까 누렁매미 중에서도 아직까지 약간 정상의 사람은 이게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탈출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그걸 무서워한다고 내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너네들 봤지, 봤지? 봤지? 저렇게 저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면서 자기 장염 걸렸다고 저렇게 윽박을 지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데 저거를 무슨 사기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 말하는 사람들 말투가 되게 강압적이잖아요. 진짜 자기가 무슨 검사처럼 얘기를 하잖아. 누렁이가 그 식이래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아시겠어요? 똑같지? 저런 식으로 방송할 때는 개미도 밟으면 안 돼 이러고 앉아있는데 피해자들한테는 돈 빌리고 나서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이 말을 꼭 해. 자, 그럼 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치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은 내가 지나가다 자빠져도 야, 네 생각하다가 내 다리에 내가 걸려 자빠졌어. 네 탓이니까 너를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화할 때 저렇게 우리는 법을 모르는데 지가 무슨 법, 무슨 법 그냥 개풀 뜯은 먹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우리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엮이지 말라 그랬잖아. 탈출을 해야 돼. 저런 식으로 대화할 때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저게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어요? 누렁이가 내가 말했잖아. 사기꾼 특징 당당하다. 당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